해외를요? 아 예, 뭐 의회 외교를 위한 해외 순방 뭐 그런 거죠. 하하하, 부럽습니다. 부럽다니요. 참담한 심경입니다. 네? 참담하다니? 사실은 강 회장님 사건의 불똥이 나한테 될 것 같아서 미리 대피해두는 겁니다. 아니,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. 그 소원인 녀석의 말에 의하면 당장 나가는 게 좋다라는 걸 보면 이 사태가 그리 간단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아니, 그 정도로 심각합니까? 안녕하셨어요, 배부 회원님. 오랜만이에요. 아, 진양희 씨. 지금 중요한 얘기 중인데. 진양희? 진양희는 태강 비서실에 있었던... 네. 예. 아, 그럼 아직까지 강 회장님하고... 네. 사실은 블루문클럽 제가 운영하고 있었어요. 아... 아, 그랬군요. 아, 근데 여태까지 강 회장님은 나한테 깜짝같이 비밀로 하시고 말입니다. 아, 그래서 일전에 민 녀석께서 나한테 진양희에 대해서 아냐고 물어봤던 거구나. 죄송합니다. 어쩌다 그렇게 됐습니다. 아, 아닙니다만은 지난번 제니퍼 일도 그렇고 요즘 강 회장님 저한테 실망을 여러 번 시키십니다. 백여원님, 그게 아니고. 아, 아닙니다. 뭐 어차피 저도 해외 나가 있어도 되니까 당분간 서로 거리를 두는 게 좋겠습니다. 그럼 이만 먼저 일어나보겠습니다. 맞아, 백여원님. 백여원님!